다메색 도상에서 받은 은혜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신 사명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화 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냥 좋자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사명 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 내가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시선을 넓혀야 돼요 시선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로마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감격이 지금 물고가 어디로 흘러가고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17년 동안의 구호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너무나 멋진 구호로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구호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네가 누리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독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의 잘못이 뭐예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마음 아프게 내 자녀들을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17년 동안 가정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아픔은 늘 있었지만 이 나라는 우리 젊은 애들을 작은 방에다 가둬놓고 창문을 다 닫아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공부공부공부 성적 가지고 편애하고 성적 가지고 차별하고 성적 가지고 될생 부르는 놈 안 되는 놈 마음대로 판가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같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네가 비록 이 세상의 평가로 말면 작은 방이 갇힌 것 같이 돼버렸고 네 꿈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 때문에 그 작은 방이 갇혀 창문조차도 작은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기억하거라 그 작은 창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하자고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성교주일인데요 여러분 단기 성교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이 귀에 쟁쟁거리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거라